12월 15일날. 제 예상보다는 넘네요. 이 가격대에. 저는 요즘 집들 다 작아서 작을 자랐는데 저도 처음에 왔습니다. 괜찮네요. 가격대에 비해서. 옵션 다 있고. 다 있고 그리고 수도 그런 것도 다 따로 있잖아. 세게. 수도. 그러니까 베란다 조그만하게 있고. 네, 쓰는 만큼 되는 거예요. 전기. 네, 전기. Ronnie ig慈 подготов 발 staring 이번에는 양이Amn에는 고속 muchas 편의가들 점 1914K 한 등이 능력은 benefits 사전 spin 빠젝